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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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어떡하지? 전화번호도 몰라. 가족이 되는 분들 얼굴도 몰라. 매니저형도 없어. 앞이 캄캄한 거야, 갑자기. 전화번호도 몰라. 괜찮아요? 여기 계세요? 여기 계세요? 여기 계세요? 여기 계세요? 제 이름은 강인. 강인? 강인. 강인. 안녕히 계세요. 브라이언? 아니요. 그 형이 브라이언인 줄 알았어요. 가족이 되는. 그냥 갈까? 후회했죠, 후회. 학교될 때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. 잘생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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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희. 너무 당황했죠. 진짜. 너무 훌륭한 것 같고. 몰래카메라가 다시 생겼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. 보호나 뵙기는. 형, 나 여기 연예인이. 우리 집에 연예인이 산다 왔는데. 아무도 안 없어, 보니까. 니가 이뻐야? 어 아무도 심지어 없고 좀 전에 왠 그 외국인 흑인 형이 응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나 영어를 못해서 야 외국인들만 있으면 너 어떡할래? 형 좀 먹으면 덩어리 좀 가만히 있어야 좀 어떡해 아무튼 알았어요 근데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할게 어 아유 고생해 어 이 형 도움이 안 돼